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오토바이 가장 많이 타는 나라 답 10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타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브라질 29% 9위 필리핀 32% 8위 나이지리아 35% 7위 파키스탄 43% 6위 인도 47% 5위 중국 60% 4위 말레이시아 83% 3위 인도네시아 85% 2위 베트남 86% 1위 태국 87%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태국가구의 87%는 적어도 한 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C에 따르면 태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최대 2천만 대이며 미 등록된 오토바이는 100만 대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태국 하면 오토바이가 떠오를 정도로 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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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